K-L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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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타의 클리어! 안녕하세요! 룬씨 엑시입니다! K-L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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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뺄게요. 네 좋아요, 뛰어갈 건가 봐요 보고파요? 배고파요? 여기 카페 엄청 많대요 여기 카페 예쁘다, 카페인가? 여기 사이에 있네 카페가 진짜 많아 한번 보여주세요 셀카 이거 예쁘다, 인터넷에 많이 봤었어 여기다 돈 넣을 수 있나? 안 되지? 셀피 타임 하나, 둘, 셋 셀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예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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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sorry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추울 때 야식을 먹는 게 또 되게 그렇죠, 원래 추울 때 차가운 거 먹고 더울 때 뜨거운 거 먹는 거죠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떡하지? 다 먹고 싶어 저희가 또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게임의 민족이잖아요 그래, 그래? 네, 한 명을 빼고 먹는 걸로 하고 그래, 쉽게 가위바위보 자신 있어요, 그 한 명은 내가 아니겠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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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거 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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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짰죠? 이거 진짜 웃긴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거, 이거 짰죠? 안 짰는데? 안 짰는데? 소금 정도요? 그리고 이 두 개? 아니면 이런 거? 라스페리 라스페리 할까?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감사합니다 우와, 짱이다 짱이다 음! 음! 오, 레몬! 검은 게 음! 음! 맛있어요, 오늘 언니 언니, 잔두이야 음! 음! 착한 동생을 줘서 까임을 줘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거요? 요즘, 망원동 말리남길이라서 핫한 카페인데 뭐가 유명하죠? 애키 언니? 어,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사진! 맞아요 사진 찍어주는 카페예요 오! 갈게요 안녕 저는 여기는 케이크도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마약 케이크 하루에 10개밖에 안 판대 네 그럼 이렇게 지금 하나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다 팔리기 전에 아!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마약 케이크 있어요? 예 예 예 오! 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맛있지? 응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하나씩 네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본격적으로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먹방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저희 이제 시장에 도착했는데 뭘 하면 먹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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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종일 봄만 찾아가 아이 초코 하나 둘 셋 강아지 고양이 하나 둘 셋 저희요 강아지 고양이 하나 둘 셋 강아지 공유 하나 둘 셋 공유 삼겹살 하나 둘 셋 삼겹살 하나 둘 삼겹살 저 고기를 안 좋아해서 네 네 네 물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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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아이콘초코 핫초코 하나 둘 셋 핫초코 콜라 하나 둘 셋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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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구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렛츠고 외국인들 출발 여기 해산물 여기 여기 전통 과자네 얘는 우리 그때 추석 때 먹었잖아요 약과 네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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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껍살 아이고 감사합니다 껍데기 삼겹살도 먹어야 해요 먹어야지 한국 음식은 삼겹살도 좋죠 빨리 먹어요 아 네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잘 익은 거고 고양이 크롬? 고양이 크롬? 고양이 크롬? CLC 저는 태국이고 애키는 홍콩이에요 거의 클럽이에요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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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채우자 즉석 여기서 먹고 가요? 좋죠 삼겹살 배를 채워야지 그렇죠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호떡 호떡 시메리아 호떡 유명한 거 같지 않아요? 호떡 3개 살까? 여기는 뭐가 달라요? 물가로 아예 안 들어가요 어? 햇살이랑 국수수랑 우유에서 맛있어요 우와 왔어? 김은아 언니 가서 가서 사서 사 네 3개 3개 주시 예쁘시니까 1개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참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4개 3개 가로 5개 3개 닭강점을 사야 할 것 같죠 닭강점을 사야 할 것 같죠 저희 3분의 1 많이 주세요 저희 3분의 1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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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송치 안 먹었어요 진짜? 다 쓰러 보겠습니다 다 쓰러 보겠습니다 너무 따 주신 만큼 써야죠 저희 이거 하나 주세요 고추튀김 하나랑요 이거 1인분 주세요 저희 잡채 하나 주세요 빨리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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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19,700원을 알뜰하게 다 썼어요 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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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데 저 이거 껍데기 하나요 껍데기 하나요 껍데기 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으면 다 끝인데? 아니 이거 이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돼요 네 됐어? 고로케 고로케 쓰고 계시네 네 아 줄 쓰고 계시네 마흔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고로케 가게 언니 막 진짜 많아요 음 맛 좀 더 많이 사볼까요? 다른 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통닭이다 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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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요? 통닭 하나 하나 depende ROLE 나는 항공 플라그 그리고 둘 넷 centigrade 말씀 OM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거 담아내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될까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면 못 먹잖아요? 됐다 아주 잘했어 떨어질까봐 무섭다 보자 가자! 잘했다 지니어스 지니어스 정리를 좀 더 많이 사보실까 하나 주세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위에다가 사야 돼요 됐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샀어요 너무 많이 샀어요 너무 많이 샀어요 짱 이걸 어떻게 샀어요? 진짜 언니들 짱이다 도착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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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다요? 원래 닭은 손으로 이렇게 해야 제일 맛있어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치킨을 뜯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엘킨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난 다리 먹어야겠어 우와 우와 많이 먹는거지 그냥 손으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음 되게 깨끗해봅니다 저희 메뉴 하나씩 정해왔고요 CF찌크 음 아 저거 가위복수 해도 돼요? 아 저거 가위복수 해도 돼요? 왜 욕심이 나지? 가위복수? 너무 오래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어요 그럼 끄미김밥 갈게요 뭐죠? 꼬마김밥 음 맛은 청소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웩기다 하하하하 헤이박 서울디스커브리 망리장길의 가이드버그을 드디어 완성했는데요. 멤버들 어땠어요? 완전 재밌었죠. 맛있는 것도 많이 보고, 냉동 것도 많이 보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왔다면 뵙게이션 시간에 와서 카페에 많은 곳이 있는 곳이 있어요. 생각보다? 네, 그럼 CK러시와 CLC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LC였습니다. 놀러와요. I like it, I like it.